60대 관절을 유지 중인 은정씨 그 비결 안 들어볼 수 없죠 스테미나의 대명사죠 암벽 등반 전날에는 반드시 장어를 챙겨 먹는다네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홍어도 꼭 먹는 음식 중에 하나랍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끝내주죠 오원정씨가 즐기는 슈퍼푸드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집니다 20대 관절의 비결 이 음식들도 한몫했다는데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지키는 또 한 가지 오원정씨만의 슈퍼푸드 여기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? 연골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을 키우는 단백질 성분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홍어는 뼈까지 연골로 이루어진 고단백 식품입니다 장어도 오메가3의 단백질이 풍부한 보양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양쪽의 대부분을 키우고 두 번째 부위는 평균 최신에 oxid한 고단백 등을 합니다 신상한 거aks의 발음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불구해진 것과 생활 원의 변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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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